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펀더메니즈 문견우의 주식우견의 TV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투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본업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적절한 금액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전달 드릴 내용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커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탄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해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회원은 따로 정보 드릴게요. 유명 유튜버 따라서 쇼 쳤다가 패가 망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수백 명,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에요. 고려와 연서 수억 손실의 위기이다. 쇼트 스퀴즈로 상한가 기록하자 선물 하락에 베팅했다. 그러면서 손해가 커져가지고 나도 손실이다. 자숙하겠다라고 유튜버님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려와 연이라는 종목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최근에 고려와 연이 여기 올라가는 것처럼 변동폭이 상당히 큰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 역시도 해지로 선물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하다. 고려와 연은 그것 때문에 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적정 주가 이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주체, MBK나 여러가지 사람들도 처음에 공모가가 76만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지분 경쟁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어도 한 140만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죠. 와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명 유튜버의 조언에 따라서 최근 주가가 급등한 고려와 연 숏 배팅에 나선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 선물이란 것은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계약 조절만 많이 한다고 하면 큰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것은 선물에 대한 매도, 폭락 시장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선물에 대한 매수, 폭등 시장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지수 선물 혹은 개인 선물을 어느 정도 레버리지만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수의 고려와 연 선물 투자에 따르면 구독자 6만 명 이상을 보유한 A씨가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고려와 연 선물학 투자를 조언을 했다. 유료 방송에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고요. A씨는 고려와 연 주가가 경영권 분쟁 탓에 급등하자 회원을 상대로 선물 하락 투자 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사실상 제가 봐도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한 가정이 날아가는 것은 정말 1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분 확보 경쟁 지속에 대한 기대감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쇼스키즈. 그러니까 쇼스키즈가 쉽게 얘기를 하면 선물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지만 계약이 완료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락을 백팅했었던 기관에서 매도한 포지션을 아 이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면서 청산을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상한가까지 갔으며 장중에도 오늘 8% 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 기준으로 현재까지 손실을 본 인원수는 2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충분히 더 큰 피해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빚을 1억 원 이상 냈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마 직장인이라면은 회복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손실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이제 유튜버 데이징님이라는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이 이제 라이브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여기 띄워져 있죠. 이 방송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날 차트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고가가 113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미 상한가가 갔던 날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 여기 되어 있죠. PM 9시 14분.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이 구간대 지금 고려한 가격대가 88만 9천 원일 때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아마 선물 강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영상에서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손실이 크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가 첫 번째 상한가를 썼었던 시점이기 때문인 거죠. 이날 수요일 강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시고 급등을 했으니까 뭐 어떠한 종목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추측헌데 아마 대부분의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장중에 들으셨겠죠. 장중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 최고가 88만 9천 원대부터 매도를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돼요. 그러면서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 중간에 뭐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건데 버티신 분들은 상한가를 그대로 맞으셨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마진콜이 나왔을 겁니다. 증거금 터지기 전에 내 거 넣어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첫날은 아마도 내 거 넣으셨을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간 최고점인 89만 원대부터 매도를 진행했으니까 적마감대쯤부터 이렇게 그 선물 차트거든요. 선물 차트에서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격이 떨어졌더라. 그런데 다음날 보시면 장 시작부터 쇼스 퀴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상한가가 고정이 됐던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선물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 상한가 걸리자마자 매도한 물량을 매수로 청산해가지고 아마도 손실을 확정 지었을 거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금 밀어넣고 버텼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바로바로 이제 VI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고의적으로 밀어올리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겠죠. 선물이란 건 원래 투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VI 걸리고 두 번째 2차 VI 걸리면서 세 번째 세 번째 상한가에서 그때부터 물량 맞고 다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쪼터지고 나서 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선물은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쪽 매매 방향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지금 적정 주가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70만 원대도 사실상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부터 두 배가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저 역시도 생각을 뭐 잘못 먹었다고 하면 눌려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경험상 이거는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내에 터지고 원래의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담보가 남아서 버텼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11시 콜마진이 들어오고 12시에 반대면이 나오기 전에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매도청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수하는 물량이 조금씩 쌓이면서 여기서 마중골 터지기 전에 자의적으로 매도를 터지거나 혹은 여기서 반대면이 터지면서 올라왔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보시면 조금 이렇게 상한폭을 봤었는데 아마 증거금 넣고 버티신 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청산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후에는 임시주총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진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반대면이 나왔다는 게 이렇게 거래량이 최고점에서 터지면서 내려온 아래 꼬리가 있더라라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물 레버리지 차입 투자는 현물 주식처럼 버티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도 반대면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마진콜 통보받은 투자자들도 많은데 반대면이 당해서 손실을 확정하거나 추가 증거금 납입하면서 버티고 있었는 분들이 금요일과 오늘 청산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은 A씨 상대로 민영사상 소송도 고려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자는 주식초벌을 대상으로 변동성이 큰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는 건 문제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선물 투자라는 파생상품을 개인이 투자하면 이렇게 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의수료와 그 다음 어떠한 이수교육이 있어요. 이수교육을 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고려하연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포벌을 대상으로 변동성이 큰 선물 투자를 유도했다는 건 문제가 맞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 분명히 있기에 법적 처벌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방향 소통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선물 투자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88만 9천원의 고려하연 주식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선물은 한계약을 하면 곱하기 10줄을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10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면 주식초보가 한계약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889만원을 매도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선분옵션은 최소의 증거금이 천만원이 필요해요. 한계자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자에 천만원을 밀어넣고 889만원을 매도를 쳤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천만원이 마를 때까지 주식가격이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계좌는 터지게 되는 거겠죠. 첫날에 889만원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둘째 날에 108만 9천원까지 선물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계약당 200만원의 손실이 났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만약 한 선물 계좌에 천만원을 넣었을 때 폴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최대 3계약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로 인한 수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천만원 이상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천만원 기준으로 3계약을 넣었다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하루만에 600만원의 손실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1억을 대출을 해가지고 풀계약을 넣은 사람은 30계약을 매도를 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3계약에서 마이너스 600이면은 하루만에 6천만원의 손실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 분명 여기서 마진콜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 유지 증거금이 넘지를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계약당 200만원이 손실이었지만 다음 날에는 한 계약당 추가로 326만원이 손실이 났다. 그러면 한 계약당 이틀 동안 526만원이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처음에 있는 이 10분 동안 거래가 되지 않았고 거래에서 이탈한 계약은 5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00계약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수천 명이 매도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500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기서 반대명의가 터졌을 거고 여기 반대명의가 터지면서 증거금 부족한 것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라더견 사태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넣은 건 50억이었는데 팔지를 못해서 손실이 100억대가 넘었다. 그래서 일시한 50억 남았다. 이런 것들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풀베팅을 만약에 하신 분이라면 계약당 526만원이었죠. 곱하기 30하게 되면 1억 빌려서 넣었는데 5천만원의 빚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망한 경우에는 오히려 빚이 추가로 남은 거고 여기서 잘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가정경제에 어마어마하게 파격을 줬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매수를 하든 선물을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이걸로 망하는 사람들은 그 종목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나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잘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A씨의 경우에도 정말 안타깝죠. 이분 책도 많이 쓰셨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잘못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잘못된 지적 부분을 꼽자고 하면 선물 강의를 했다는 것.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물 강의를 해서 어떠한 위험고지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본인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본인도 투자했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손실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마도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성취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 수백명이 일단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선물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몇십 명이 한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물이라는 건 레버리지도 크고 고려아연 자체가 시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수백 명이 한 계약씩만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이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떠한 시세 조적이나 균동성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매수를 진행했던 주최 측에서 반대쪽 포지션을 청산시켜 버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건데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이 영상 중국 지수 마이너스 11% 폭락에서도 글로벌 사모토자 적은 해지펀드들이 조작을 해서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아래 링크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 4시 50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쇼스키즈 내고 그 다음 실제로 중국 증시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렇게 깊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지수가 마이너스 11%가 빠졌습니다. 중국 지수가 그러면 그동안에 올렸던 이 모든 것들은 투기자금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죠? 석유 투기 금 투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한 건 아래 영상 링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절대로 차트매매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이 아닌 다른 정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단순하게 수백 명의 손실이 났다고 하지만 수백 명의 가장이기 때문에 몇 천명이 피해가 날 수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돈이 걸린 어떠한 투자한 상품이든 나를 먼저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 역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수의 손실 보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